띠드버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띠드버거 사주세요 형은 혀 짠한다고 생각해요 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테이터 생각하고 띠드버거 사주세요 귀엽다 귀엽다 저 진짜 이렇게 하고 가면 저 꿈에 나와요 굉장히 힘들어요 꿈에 나오네요 여러분 띠드버거 사주세요 한 번 더 보고 싶죠? 보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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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서 느는거에요 더 귀여울 수 있어요 띠드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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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따지면 또 언제요? 이 모양 보여요 이 모양 보여요 편하게 편하게 혼자 띠드버거 귀여워요 부르세요 귀여워요 귀여워 퀴즈버거 퀴즈버거 다음 곡은? 다음 곡은 다음 곡은 아 재밌다 띠드버거 esar 고생하자!